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슬레이트 칠까요? 카메라 모아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지금 여기가 어디죠? 점수 더! 여기 여기 SSD SSD? 아, SSD 아, 점수 더! 뒤에 너무 좋아요 달려가고 싶어 달려가? 아, 근데 여기 민규야 민규야 우리는 신나게 도겸아, 여기 개는 못 들어간대 아, 너가 개잖아 그, 오늘 찍는 게 또 셉셉 투어 아닙니까? 그쵸, 오늘 찍는 게 컨셉을 네 저는 저번 편을 또 촬영 못 해가지고 내가 대표로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거냐 1일 1식 먹어, 안 먹어 눈을 가려요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가는 거예요 한 식당에서 1메뉴만 시키잖아요 1메뉴만 시키잖아요 딱 시켜줍니다 어, 손님 죄송해요 1인 1메뉴 필수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갈 수 없는 그쵸, 내 의지긴 내 의지야 의지이지만 내가 말하지니까 이거에 의해서 나의 목적지가 정해지는 운명, 이 송택을 운명한 데 맡기는 거지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도겸이가 그때 촬영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너가 이제 메인이 되어서 테스터가 되어서 너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맞아요 테스털 그래서 약간 저희의 목적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끼리 신나게 노는 것도 있지만 이걸 보시는 이제 많은 큐빅분들과 캐럿분들이 좀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직접 여행 가서도 한 번쯤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하는 걸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네 큐빅분들, 캐럿분들이 나도 한 번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그쵸, 그쵸 그런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됐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좋네요, 좋아요 오늘 저희가 저희 넷 있어서 분량 수수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지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나쁜 양을 대야 돼요 잠깐만요 왜요, 왜요 매트 해, 바로 그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여기서 왼쪽으로 할지도 오른쪽으로 할지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야죠 저기 사거리가 있어 난 저 사거리에서 하고 싶어 그래, 그래 저 사거리에서 해봅시다 잠깐만, 잠깐만 출발할지는 뭐 없어, 셉셉투어는? 그래, 우리 하나 여행 갔는데 그냥 가자 이렇게 갈 거야? 재미없게? 그럼 셉셉한 거 없나? 셉셉한 거? 셉셉 투어 셉셉 투어, 어때? 셉셉 투어 이렇게? 셉셉 투어 아, 이거 맞아 맞지 우리 가는 게 다 맞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우리 한 번 떠내볼까요? 네, 시작 셉셉 투어 아, 심장이 너무 아파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번엔 한 번밖에 못 하겠다,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야외 촬영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민규야, 즐겨 이 시선에 즐겨 민규야, 너 연예인이야 뭐야? 연예인이야 그치 너 잠수교 가서 루이비통 쇼도 갔다 온 애 아니야? 어? 즐겨 너 고2세븐틴이 부끄러워? 지금 부끄러워? 난 지금 네가 부끄러워 지금, 저기 야, 도겸이 이제 도겸이 왜 거 해 한 번 그래, 그래, 도겸이 형 한 번 가자 여기,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 쪼부가 형도 있어 자, 해볼게 도겸이 형, 자 가, 말어 말어 가, 말어 말어 중복은 안 돼 아, 중복 안 돼? 여러분, 게임의 룰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차집단에서 도겸이가 했던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자, 가 다시 합니다 자, 어디로 갈지 가, 말어 가, 가자 어디야, 우회전? 우회전입니다 와, 진짜 너무 창피하다 야, 중기야 어? 중기야 너무 민망해, 나 이런 거 너무 못해 명호야, 나 사진 찍어줘 아, 그래 아니, 잠시만요 아니, 전 이게 더 부끄러운데 그게 근데 부끄러우시다면서요 아니, 부끄러워 형! 날씨 좋다 아, 날씨 너무 좋아 가자 야, 나 한 번 해줄래? 죽여요, 안 죽여? 하하하하 우리 여행의 어떤 포인트는 뭐냐 응 감, 알아라 해야 되는데 응 갈 곳이 하나밖에 없다면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번화가나 갈 곳이 많은 그 장에서 딱 고착해서 찔러보는 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는 거지 어, 여기도 맛있겠다 여기 피자집인가 보다 어, 한 번 갈까? 잠시만, 음식점 있어요 지금 저기 스테이크집도 있어요 저거 저거 그래, 여기 좀 있으니까 여기로 한 번 갈까? 어 어, 먹고 싶은 건 뭐야? 지금요, 피자 소바, 피자, 스테이크 소바도 괜찮아요 소바예요, 소바 소바, 피자, 스테이크 소바, 소바 먹고 싶어요 가요 자, 소바 먹고 싶다고? 네, 소바 자, 갑니다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소바 소바! 가자! 소바 가자, 소바 가자 소바 좋다, 소바 근데 일단은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상황을? 어떻게 해? 안 먹어 잠깐만 기다려봐 웨이팅 해, 아내? 웨이팅 있어요? 자, 웨이팅 해, 아내 자 아, 잠깐만 근데 아내가 아내가 이겨 그러면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지 웨이팅 안 하는 거니까 너무 씁상한데? 그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쌉쌉토야 쌉쌉? 이게 안 하냐 봐봐 나한테 가리고 여기가 해야 여기 아내야 가르쳐, 그럼 아, 오케이 50퍼, 50퍼 자 다 말아 안 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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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야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웨이팅 하는 거잖아 웨이팅 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여행 갈 때는 사진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치 인생 내 것을 한번 찍으러 가볼까요? 셉셉? 셉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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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셉셉 이거 누르는 거 아니야?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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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기초기 옹기초기 하나, 둘, 셋 바로 올게 하나, 둘, 셋 없어? 없어, 하나, 둘, 셋 에이, 야, 너 그게 뭐가 없어? 야, 너 뭐야? 야, 너 지금 우리도 좀 조절했거든 근데 너는 이게 뭐가 없어? 나 조절했어 나 미안했어, 조절했어 너는 촬영 중이잖아요 야, 암튼 야, 골라 야, 너 이렇게 잘나는 거거든 아, 이거 별로야 아, 이거 좀 그렇고 자, 이것도 해, 말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기다려봐요 그러네, 야, 이것도 뭐야, 잠깐만 야, 셉셉 투어의 본질을 잊지마, 너네 자, 봐봐 뭘 해, 말아, 근데? 어, 여기 보정 해, 말아 가 말해주면 안 되지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 말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레임을, 프레임을 잡는 거지 프레임을 어, 이거 보정도 물어봐 어 해, 말아 보정 해 어, 보정 해 보정 껐어, 그래서 아, 보정 껐어? 야, 끄면 안 되는데? 네가 선택했어 형이 선택해가지고 해봐라 해요 쿨톤 필터 아, 괜찮네 야, 보정 안, 아, 괜찮은데 그래도 아니, 보정 저기요 보정 안, 아, 괜찮은데 그래도 아니, 보정 저기요 아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눌러 보정을 눌러 갑자기 아니, 당신을 위해 한 거예요 당신을 위해? 당신을 위해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의 위에서 하는 거죠 알았어, 알았어 너무 좋다 이거, 이거 뭐가, 이거 추억이다 오늘 사진 잘 나왔는데? 야, 이쁘다, 사실 사진 잘 나왔다 이쁘다, 알았어 야, 이제 웨이팅 쪽으로 가볼까, 그럼? 이쁘다, 이제 웨이팅 가야 돼 아니면 형 우리 멤버 정해서 멤버 정해서 이거 주기? 어? 아, 그래, 멤버 이거 드리기? 고인쌤에서 인터뷰하기 정답을 봐 고인쌤에서 인터뷰하기 고인쌤에서 인터뷰하기 우리 넷 중에 한 사람 우리 넷 중에 한 사람 할 사람? 인터뷰 해봐라 안 해 인터뷰 해봐라 해 가자 아 자, 카메라 주시죠 우리가 도와줄게요 옆에서 뒤에도 있어,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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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고 아, 같이 오셔야죠 같이 와주셔서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희 잠깐 인터뷰 아,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저 고잉 세븐틴 팬이에요 진짜요? 고잉 세븐틴 찍고 있는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은이요 고잉 세븐틴 중에 가장 재밌게 본 편이 있다면? 수능 특집 수능 특집 어 맹활약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잉 세븐틴 보면서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재미가 없다 재미없다 재미가 좀 약하다 재미가 좀 약하다 좀 노력해야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방금 갔다 시우는 게 좋아다, 인마 재미있다고 본인이랑 괜찮으시겠어요? 잘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장난이 잘하시네, 잘하시네 아, 그렇군요 더 질문해주세요 하하하하 팍팍해, 디누아 질문 네, 뭐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튼 촬영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나오면 꼭 챙겨봐주세요 2미디 일단 갈까, 그걸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가봅시다 그래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촬영되고 보이스밴드 시청자분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인터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없는 멤버를 뽑히셨는데 아,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어떤 걸 좀 더 분발할지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뭐랄까 리액션이나 드립이라든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캐럭분의 의견을 방영해서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지금부터라도 리액션을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시작 박혀야죠 이제 맛있겠구만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아, 근데 진짜 숯밥 먹고 싶긴 하다 너무 더워졌어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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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잘한다, 잘한다. 자, 뒤에서, 뒤에서. 여러분 근데 여기 노화가 있다면 이게 중요해요, 봐봐. 예를 고르고 사람을 고를 때도 너를 먹어, 안 먹어 하면 소리의 방향으로 내가 알려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닿을 때 그 소리, 가까운 소리 좀 멀리 났다? 그럴 때 안 먹는다고 했어. 근데 가까웠어? 먹어야지. 그렇지. 근데 너한테 그렇게 안 할 거야. 자, 봐봐. 나부터 할게. 먹어, 안 먹어. 먹어. 우와, 제일 비싼 거. 다들 잘 고른다. 디노야, 여기서 네가 뜨거운 거 나와줘. 그림이 나온다, 알았지? 가려줘. 나는, 뭐 이건 내가 그림을 만들 수가 없는 거라서. 먹어, 안 먹어. 먹어. 그래. 온천 계란에 조금씩 불어서 먹는 소바와 함께 드셔보세요. 이거 먹고 온천을 갈아가면. 좋네. 자, 이제 음료와 주류야.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아, 디노야. 먹어. 그러면 자. 자. 먹어, 먹어, 뭐해. 한 번 더 있어, 한 번 더 있어. 손태기가 있어. 먹어, 안 먹어. 아, 이거 그거 나 사케네. 먹어, 안 먹어? 먹어. 차가워. 나 때문에 사게 드시죠? 나 때문에 사게 드세요. 나 때문에 사게 드세요. 야, 그래도 소바는 냉이잖아. 얼마나 나에게. 하이블이 먹고 싶다고? 응. 알겠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먹어. 야, 너 축 짱 좋다. 안 봤지? 다시 해, 다시 해. 아니, 봤잖아. 야, 솔직히 밑으로 봤잖아. 너가 제대로 안 봐. 야, 뒤돌아, 뒤돌아. 야, 안 봤다니까? 한 번 더 해보고. 너 세븐틴 걸어? 아, 세븐틴 걸어. 아, 그런 것 같아. 그래, 맞네. 그런 것 같아. 어. 왜냐면 뭔가, 뭔가 민규현을 한 세 번 이상 할 것 같아서. 동현아, 너 뭐 먹고 싶은 거야? 아, 사실 맥주도 먹고 싶은데 지금 약간 방송 중이니까 맥주로 갈게. 오케이. 자,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이거 뭐야, 너. 나 오늘 좋은데? 아, 기린, 기린. 잘 먹은 거야.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이게. 재밌지, 재밌지. 짜릿하잖아. 짜릿해, 진짜. 먹어, 안 먹어? 형님, 먹자 안 먹겠냐? 어, 먹을까? 나도 먹고 싶어. 숟가락 좀.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먹어. 애플 주스. 좋아요, 좋아. 애플 주스 좋아요. 잘 어울린다, 디노랑. 어떻게, 야, 젓가락 숟가락 써봐라. 이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재밌겠다. 재밌잖아. 그러니까 젓가락 못 쓰면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겠다. 숟가락만 써. 야, 숟가락으로 어떻게 숟가락 먹어요. 냉소바 숟가락 좋다. 네. 근데 이 셉셉 투어의 좋은 장점이 내가 하기 싫어도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약간 뒤끝이 없는 느낌? 그치, 그치. 이게 좀 약간 술안 여행 느낌이. 마치 내 선택으로 인해서 다 같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즐겁게 된 거야. 그냥 놀는 거야. 누구의 의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진짜 나는 한 번쯤은 진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게 이게 엄청난 추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진짜 재밌겠다. 근데 이거 모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면 재밌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다른 투어보다 여기 오니까 좀 그래도 나은지 모르겠죠, 거기 안 가봤으니까? 안 가봐갖고. 유럽 안 가봐갖고 모르겠어요. 근데 안 가봐도 알 것 같아. 난 여기가 지금 제일 좋아. 아, 진짜. 지금 너무 좋지 않냐? 우리 친구들끼리 여행 온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여행 왔죠. 아니, 너는 지금 촬영하는데 인스타 사진이나 찍고 뭐 하는 거야? 여행 중이야, 여행 중.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것도 찍어마라로 하자. 이걸 왜 우리가 찍어주고 있냐? 사진까지야? 어. 그게 이 셉셉투어의 그거 아니야? 원래는 음시망까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점점 추가하고 있긴 하거든. 근데 오히려 좋아. 그래. 또 셉투어? 그게 고인세븐티에서 나온 컨텐츠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템프라, 템프라 왔습니다. 야, 일본 같다, 여기. 콘도 약간. 일본 같다. 미온슈. 미온슈. 아, 뜨거워서 못 잡아, 나 이거. 잠깐만. 형, 민규 형, 민규 형 조심해라. 미끄러져서. 자, 오늘 셉셉투어를 한번 재밌게 즐겨봅시다, 형. 어우, 맛있다. 좋네요, 좋네요. 아, 냉소바. 와, 냉소바. 아, 냉소바. 아, 냉기 소바. 아, 냉기 소바. 와, 이거도 맛있는데? 와. 오, 그냥. 기미 뭐랑 뭐랑? 야, 이게 젓가락보다 많이 잡혀서 좋다, 이게 확실히. 이거 봐. 여기 훔쳤네. 다 들어가? 제대로네. 맛있어? 응. 시원하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졸리네요, 이제. 먹으니까. 자, 앉아. 갈까, 이제 슬슬? 내가 갈게. 뭐? 계산해야 해. 안 해. 계산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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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먹었잖아. 먹었었어. 그래. 자, 가자. 가봐. 안 가요. 가봐. 가요. 가자. 오늘 진짜 안 갔던 데일로만, 안 먹었던 거로만, 안 했던 거로만 잘한다. 그치. 이게 카페 아니냐? 카페다. 여기 괜찮은데? 어, 이런 데서 하면 되겠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야, 조금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동도 있고. 그냥 가는 거. 오케이. 거기도 있고. 세 개, 지금 세 개 있고. 그리고 가는 거. 네 가지야. 오케이. 자, 합니다. 가 바로. 가. 저기로 갑시다. 어디? 저기. 디저트. 커피 디저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 골랐어, 잘 골랐어. 맥주도 팔고, 와인도 팔고. 따뜻한 커피도 판다. 따뜻한 커피만 낄까, 그러면? 어, 아이, 다 껴야지. 따뜻한 커피도 뭐, 다 껴야지. 그러면은. 사실은 맥주 먹고 싶긴 한데. 근데 맥주가 뭔가 다양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가서, 가서 한번 해볼까? 먹어, 먹어. 먹어. 카페라떼 핫. 야. 핫. 핫. 먹을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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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맥주 구경을 하고 있을게. 디나야 잘 시키고 있어봐. 응. 카페라떼 아이스 하나, 따뜻한 거 하나랑요. 네. 그리고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아메리카노, 저 디에이티 형. 응? 아메리카노 형인가? 응. 형 잠깐만요. 고소한 거랑 산미 있는 거랑 하나만. 해, 안 해? 이거 해야 돼가지고. 콘텐츠여서. 고소한 맛이 있고,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요. 시큼한 맛. 이제 그걸 하면 된다. 나는 고소한 거 좋아해. 자. 이게 고소한 거. 먹어, 안 먹어. 고소한 걸로. 고소한 걸로. 네, 아이스 하나. 따뜻한 걸로, 따뜻한 걸로. 차가운 건데. 뜨겁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라떼는 고소 산미가 없는 거죠? 라떼는 없고. 오늘 저 지방, 고지방 있구나. 하거든? 일단 아메리카노는 따뜻한 걸로 고소하게. 컵.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고를 수 있겠습니까? 아, 고르는 게 맞네. 디엘 씨. 오른쪽이야, 이쪽. 이쪽으로. 고르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직접 봐야 되는데. 이 컵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 좋아. 이리 와. 와, 이걸 하면 큰일 난 거잖아. 그치, 그치. 자, 잘 고르는 거야. 하아. 자.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써. 아, 좋습니다. 이걸로. 형 이거 직접 하면 되겠다, 이거. 어우, 시원하다. 이거거든. 먼저 먹고. 이제 먹으면 바로 땀이 나. 와, 근데 커피는 와. 어, 근데 따뜻한 거 좋네. 이거 먹고는 어딜 가질 건가? 아니, 아까 어떤 사장님께서 나한테 여기, 바로 옆에 피규어 매장 같은 데 있다가 거기 구경하러 갈래? 어, 그것도 괜찮다. 피규어 서로 하나씩 사주자. 사 바로. 다 몰아가지고. 이건 뭐해. 감사합니다. 많이 시켰네? 어, 이게 서비스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지금 어디서 쉽게 갈라오는 거야. 그럼 이게 딱 네 개 있으니까 우리. 이게 어쨌든 사장님이 또 주셔서. 내가 한 번 할게. 먹어, 먹어. 먹어. 기네스 먹으면 돼. 기네스. 형 딱 먹으면 기네스북에 오른 그 표정 한 번만 해줘. 너무 덥다. 야, 우리 여기서 최대한 분량씩 뽑아볼까? 약간 이미 뽑을 때. 다 뽑은 거 아니야? 왜 기네스 안 먹으려고? 뭐 하는 거야? 이 셉셉 투어에 흐름을 끊지마. 끊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기네스인 줄 알았어. 진짜 싫었어. 근데 이거 핸드폰 좋다. 여기다. 홀더 같아, 이렇게.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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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처럼 그렇게 틀을 많은 애냐구! 퐁! 가자 이제. 약간 밖에 나오기 좀 이상해지는데. 확실히 고객센터이면 스튜디오가 재밌는 걸로. 아, 그러니까 그게 편하죠. 형,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절대 고객센터 할 때 서로 존댓말 쓰지 않거든요. 편하죠. 근데 괜히 나오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제. 하셨어요? 뭘요? 뭘요? 대체 뭘. 갑시다 이제, 피규어집으로. 오케이, 가봅시다. 인터뷰 한 번 하고 가자. 한 번 하자. 형, 인터뷰 누가 해, 누가 해.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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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해야 돼. 해! 자, 밀고 형. 이거 이거 드리고.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싶다 계실까요?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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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 우리 아세요? 아, 알아요. 저 팬이에요. 아, 진짜요? 진짜 팬이에요. 고잉 세븐틴 보세요 그러면? 저 그거 맨날 보네요. 어제도 봤는데요? 고잉 세븐틴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뭐 보셨습니까? 어제 그거 했잖아요. 거기 가서... 아, 좀 떨려서 말해. 그 거짓말 아니에요? 아, 진짜 봤어요. 진짜로. 어제 순영 찾기! 권순영 찾기! 권순영 찾기! 네, 봤어요. 근데 여기에 상관 보시니까 예명으로 조이라고 해요. 맞아요! 쇼이! 이름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을게 되신가요? 한글 이름 성이 초이인데 아아 외국에 살 때 다들 초이를 못해서 효진 초이 이렇게 해주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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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진 초이 쇼이! 쇼이! 쇼이 쇼이 쇼이! 쇼이 쇼이 쇼이! 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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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코드거든요? 어 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셉셉 투어라는 컨셉으로 지금 고인세븐 찍고 있는 거라서 저희 셉셉 투어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해마라 해마라로 모든 걸 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컨셉인데 인터뷰 너무 잘해주셔서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뭘로 할까요? 허그 해마라 허그 해마라 허그 해마라 눈 가려 눈 가려드릴게요 제가 갈게요 자 허그 해마라 마라 허그 해마라 해 와아아아 감사합니다 이야아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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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해요 바이 바이 쇼이 바이 쇼이 아까 사장님이 초대해주셨어 와 여기 너무 귀엽다 향이 너무 좋던데? 안녕하세요 우리 어떻게 옷 골라주기에서 입어 안 입어 이렇게 할래? 옷 골라주기에서? 민규 눈 가리고 우리가 이제 입어 안 입어를 정하는 거야 뭐 다 입으면 멋있을 거 같은데? 자 명호꽃부터 갈게요 그러면 뭘 입어도 멋있다고 하니까 명호 형 입어 안 입어? 입어 좋았다 이거 입고 바지 갑시다 바지 누가? 상의만 가자 상의만 가자 상의만 입으면 되는 거야? 응 야 명호야 그렇게 입고 나서 패션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모델 워킹하면 그러면 이거 하나만 너무 가벼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냥 그걸 해야 돼 어이 막 뿌리려고 하지마 너 알았어 자 상의만 보러 갈게요 자 그 다음 상의만 상의만 자 상의를 상의 없이 갑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자 제 건가요? 도겸이 형 거 너도 잘해 도겸이 형 내 손 잡아봐 내가 너 에너지를 받아볼게 도겸이 형 도겸이 형 도겸이 형 잠깐만 잠깐만 이쪽으로 좀 가봐 입 안 입어 도겸이 형 어때? 에너지 줘봐 야 입어 자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사이즈가 과연 맞을지 야 이거 너무 작을 거 같은데 야 큰일 났는데 아 혼자 나가면 돼 사이즈 잠깐만 야 같이 나가자 다 같이 입고 야 이거 나 누가 골라줘? 이거 나 누가 골라줘? 일단 내가 네 거까지 고를게 내가 골라줄게 하나씩 고르고 있으니까 자 입어 안 입어? 안 입어 오 입어 안 입어? 안 입어 입어 안 입어? 입어 이겁니다 원래 중복 안 되는데 네 입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 중복했어? 야 그거 괜찮아 그래도 솔직히 사이즈 같았니? 그치 그치 야 민규야 어? 약간 패션쇼 노래 같은 거 좀 틀어줄래? 사이즈가 노래 이거야? 어 야 이거는 내가 패션쇼 처럼 새로 찍어줄게 야 잠깐만 너 이거 몰고 해야지 준비된 말해주세요 됐어요 갈게요 안 맞는다 했잖아 내가 야 돌아 돌아 멋있게 죄송합니다 어우 짜증나 야 난 누구보다 멋있어 아 진짜 미친 미친 세트 투어 원해? 아 진짜 짜증나 근데 너 어디서 본 건 있다 근데 이제 어디서 본 건 있어 이건 누구세요? 이거 너무 싫다 자 갈아입자 갈아입자 이제 그거 입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 이건 아니야 너 이거 사고 싶어? 응 그래 이거 형 아니 나 사바러 말고 누가 사줄지 하자 누가 사줄지 하자 누가 사줬지? 잠깐만 얼마지? 40 40? 잠깐만 이거는 40이라고? 너 미쳤어? 나 잠깐만 야 나 잠깐 말리지 마마 너 지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명아 갈게 누가 살지 잠깐만 이거 너 가면 안 되지 누가 이거로? 자기도 할 거잖아 아 그래 그래 사바러 사 이거죠 이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둘이 계산 카페트 하나 할래? 카페트? 카페트 서로 사줄게 카페트 사고 싶어? 그래? 너도 괜찮은데 하고 싶지 나도 하고 싶어 너도 또 할래? 잠깐만 눈 가려줘 네 자 사줘 안 사줘? 사줘 인어 안 사주고 싶은데? 무조건 사야 되는데 알겠어 알겠어 나도 가려줘 어 사 말어 사 네가 다 너무 좋다 그럼 나도 하나만 고를게 아 너도 내 사 그래 하는 김에 너도 해 나도 하나만 고를게 이거 어때? 어 이걸로 할게 그럼 나 이거 응 간다 응 사 안 사 안 사 안 사 사 안 사 사 고맙습니다 나는 진짜 민규야 마지막 너를 해줄래? 어 했어? 어쩔 수 없다 민규야 이거는 그냥 오늘 잘 민규야 오늘 사주는 날이네 아휴 기린비크 사줘 오늘 여행 왔으니까 그래 그래 세특투어에서 사장님 여기 이거 이 귀여운 아이도 하나 주세요 이거 이거 여기 이치해가 되죠? 나 핸드폰 좀 줘 내 핸드폰 아 저희 카드 결제 만드는 아 진짜 이치 안돼요? 네 카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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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정산으로 할게요 아 좋네 좋네 고마워 하나 둘 셋 저희가 왜 이렇게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피디님께서 너무 각 잡혀있다고 너무 앉아있으면 뭔가 너무 인터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풀어주라고 해서 좀 풀어져 있었어요 세특투어는 여행하면서 좀 자유로운 느낌이잖아요 편하게 있어야 돼요 편하게 제가 세특투어를 갔다 왔어요 아 네네네 한 2, 3시간 정도였나요 네 저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고 뭔가 아무 고민 없이 정말 쿨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세특투어가 아니었나 싶어서 뭔가 오차가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차 오차? 문제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아쉬운 점 1, 2, 3차 가니까 오차까지 좀 또 가자고 하는 것처럼 안돼 너무 힘들어 좋았어 좋았어 뭐가 있지? 아니 그거야 진짜 한 번쯤은 해봐도 너무 괜찮을 진짜 한 번쯤은 그리고 한 2, 3번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날 잡고 이거를 풀로 하기 좀 힘들지만 힘들지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오늘 뭐 할래? 성세스 커피 마실래? 하고 나왔을 때 한두 번 옵션 같은 걸로 이렇게 놀이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테스트를 먼저 한 거고요 그래도 우리 하면서 너무 즐거운 추억도 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사진도 찍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존댓말 왜 쓰시냐고 우리랑 얘기하냐고 우리한테 우리한테 얘기 좀 해봐 아까 이거 고인 세븐틴이 지금 뭔가 흐트러졌어 지금 이거 고인 세븐틴 아니야 고인 세븐틴인데? 뭔데 이거? 다른 팀이 되게 궁금하고 어떻게 요인을 하고 있을까 바로 보러 갈까요? 알겠어 뭔든지 알겠어 알겠다 맞아요 샘.슴투어 하면서 첫 번째 그 말ết็요 스테1 투어 자 시작 스테2 투어 가자 가자 고생했다 einem 다음에도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인 세븐틴 예...' 하하하하 셉셉 투어 아닙니까? 빨리 우리는 여행사 직원이야 여행 상품을 한 번 만들어봤어 네 짰어요 저길 보면서 맥주 마시는 거 어때요 우리? 아 이걸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진짜 가고 싶으면 뭘 먹으러 가면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주문해주시는 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왜 한강을 좋아할까? 근데 한강은 뭐 바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여유를 가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스팟 스팟 스팟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릴스를 촬영을 할 겁니다 일곱시에 만나 그렇죠? 하하하하 아우 야 날씨 너무 좋다 이제 덥다 어떻게 어떻게 이제 결정권이 없다니까?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사줘 알사줘 가 바로 가!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가라고? 너무 재밌다 이게 이런 여행 강웅할 것 같아 이게 한강이죠 이게 셉셉 투어야 셉셉 너무 재밌어 왜냐면 고맙습니다 해외